준비하시죠 이제 슬슬 저희 팀 소개하고 공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끝에 계신 분들 안쪽으로 들어와 주세요 길이 막히면 안 돼서 안쪽으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둘 셋 유알마이 해피니스 안녕하세요 해피니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해피니스 댄스팀이고요 저희가 1월에 홍대 버스킹을 진행했는데 그때 너무 추웠어요 진짜 너무 추워가지고 멤버들도 너무 많이 아쉬움도 남고 저희가 좀 실수한 부분도 많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4월에 다시 이렇게 버스킹 잡았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1시간 정도 공연할 예정인데 즐겁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멤버 소개하고 공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피니스 리더 초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레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루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새벽입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곡으로 저희 제일 발랄한 곡인데 해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려요 않습니다 집 obey na u 찌합니다 정 once